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건데 그 배경에 다이어트 약이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 청소년 A양은 1년째 병원에서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에 손을 댔는데 시작은 일명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었습니다 심한 비만 환자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처방하는 약이 불법 유통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다른 마약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처럼 다이어트 약을 시작으로 마약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여성 마약 사범은 4년 전보다 2.5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판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를 크게 앞선 것도 특징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마약류를 쉽게 사고파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범부처 협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마약 거래와 중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TV조선 변정현은 없어집니다 아멘